제도개혁은요.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들의 문제가 되는 게 서열, 기수 서열. 그리고 검사라는 게 아주 막강한 권력은 있지만 이게 돈이 받쳐주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이제 검사 그만두고 변호사가 되셔서 또 남부럽지 않게 또 제를 부를 하려면 누리려면 대형 로폼에 가서 전관외후를 받는 제도를 만들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그럼 기수, 선배 기수들이 이미 대형 로폼에 딱 자리 차지하고 있어서 전관외후도 받고 왜? 그건 나의 비리니까 전관외후를 안 해줄 수 있나요? 그냥 상식으로. 그런 기수의 압박들 내가 무시할 수 있나요? 강한 기수 문화인데. 그러니까 수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 공수처를 만들겠다. 공수처는 기수 없나요? 거기 들어가는 분들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저는 검사 내부의 양심각성을 촉구하는 부분이 더 본질이라고 보고 말단으로 얼마든지 제도개혁을 저도 주장하겠지만 나중에도 그렇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전에 한번 드렸어요. 검사선사라는 게 있어요. 말씀이 워낙 주옥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검사됐다는 기분으로 들어보세요. 나는 이 순간 죽이죠. 40패스에서 검사까지 왔다.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나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그럼 내가 지금 범죄수사, 수사권의 아주 핵심이잖아요. 내가 이제 이 범인을 밝혀야 돼요. 정의를 구현해야 돼요. 불의를 죄 지은 사람들, 죄 덮으려는 사람들 다 찾아내야 돼요. 그 진실을 밝혀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검사에 대한 당연한 얘기 써 있고 여기서 이제 선서를 하는 게 나는 하고 하나가 있어요. 나는 하고 이니에지신을 써놨어요. 여기다가. 나는 불의의, 정의롭지 않은 거죠.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다. 그럼 이게 지금 정의 부분이다. 불의를 때려잡겠다. 용기라는 말 썼지만 이니에지신 중에서는 지금 정의 파트입니다. 그 다음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가 되겠다. 뭐죠? 인, 사랑. 오로지 진실말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가 되겠다. 여기서 공평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지혜죠. 진실말을 밝혀내겠다. 우리 얘기하는 자명한 것만 자명한다고 하겠다. 그 다음 이해와 신뢰를 얻어내는 신뢰를 받는 믿음직한 검사가 되겠다. 그럼 뭐죠? 저 이니에지신 중에서 성실이죠. 성실해서 신뢰를 얻겠다. 그 다음 스스로 엄격한, 올바른, 바른 검사가 되겠다. 그럼 이거는 이제 예절입니다. 그럼 이니에지신을 다 써놨다고요. 쭉 다섯 개를. 이니에지신을 응용해서 쓴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럼 양심, 검사 선서가 실제, 뭐예요 그대로? 지금 양심, 양심 분석 지침이에요. 그럼 검사가 이렇게 분석해보면 되죠.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냈는가? 용기 있게? 정의로운가? 이거죠. 나는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 약자들을 따뜻하게 돌보았나? 그럼 인에 대한 분석이 되죠. 오로지 진실말 따라갔는가? 자명했는가? 지혜에 대한 분석이 되죠. 나는 남에게 남의 이해나 신뢰를 얻어낼 수 있는가? 난 양심에 성실했는가?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스스로 나는 엄격한, 바른 검사인가? A 바른 검사인가? 이거죠. 자,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기울여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선서하고 지키면 이분은 일지보사는 돼야 될 거예요. 사실 이거 잘하려면. 그런데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진짜 참 검사 아닙니까? 그러면 선서에도 박아져 있는데 홍의각당 강의 들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듣고 양심 노트 쓰시고 계속 양심 노트는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강의는 안 들어도 좋지만 매일매일 사안사안마다 양심 분석해 가면서 혹시 소외된 사람, 약한 사람의 목소리가 지금 힘 있는 사람한테 눌려서 짓밟히고 있지 않나? 돌보고 따뜻하게 둘이 정의롭지 못한 것들은 아무리 강자라도 제압하고 그렇죠? 다 파내고 그래서 항상 양심에 성실하다고 남한테 신뢰를 받으면서 항상 자명한 것만 옳다고 하고 어디 가서도 예의바르게 자신한테 엄격하게 행동하고 절제력을 가지고 행동하신다면 이분은 지금 이런 분이 검사 자격이 있다고 다 안다는 거예요. 이런 검사가 하나 둘 힘이 커지면 기스문화니 뭐 전관회우니 그게 양심에 맞나요? 지금 이 검사 선서에 맞는 짓거리입니까? 기스문화가? 기스문화 인정은 해야죠. 하지만 선을 넘어가냐 아니냐는 이걸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닙니다. 왜? 그 기스문화에 내가 따르다 보면 나는 약자를 돌보지 못하게 되고 불이랑 타협해야 되고 그렇죠? 이건 남들한테 이해를 받을 수 없는 행동이고 자명하지 않고 이거는 내 스스로를 타락시키는 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건전한 문화를 세우는 게 저는 더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말단을 고치겠다고 또 다른 말단적인 시도를 아무리 해봤자 답이 안 나오고 여기에 지금 가족 문제, 개인 문제 해결도 안 된 분이 지금 피의자이신 분인 분이 내가 꼭 적임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사회가 그분 한 분의 탓이 아니라 이 사회가 이 정도 수준이다라고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고 이게 우리의 진실만 따라가자고요. 반대로 여러분 검사가 아니더라도 이런 인위의 지신으로 여러분 살아가시는 분은 정의의 사도 아닙니까? 지금 이 검사가 그리고 있는 게 검사선서에서 그리고 있는 게 정의의 사도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정의의 사도 이웃을 사랑하는 정의의 사도는 보살, 군자, 선비의 목표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도의 목표입니다. 모든 인간 중에 정말 훌륭한 인간 인격을 갖춘 인간에 거룩한 인간에 이런 선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 인간이 되자고 그런 인간의 모습을 그려놓고 검사들이 선서하고 있다. 왜? 일반인보다 특히나 중요한 자리니까 남을 수사해가지고 그 사람을 기소하고 그 사람의 죄상을 밝혀야 되는 자리고 억울한 피해자의 한을 풀어줘야 되는 자리니까 더더구나 우리가 인위의 지 잘하자라고 써 놓은 겁니다. 우리도 다 이걸 잘해야 되고 모든 사회의 국민들이 이걸 다 기본적으로 알고 살아가면 그게 양심 세상이고 이런 권력자들은 특히나 더 칼자루를 지신 분들은 엄격해야 된다. 이게 올바른 세상이죠. 양심이 승리한 세상. 이런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검사도 검사대로 양심 개혁하세요. 국민들도 국민대로 양심 개혁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올바른 방향으로 힘을 쏟게 하는 게 먼저라고 봅니다. 누구 하나가 장관돼서 바로 잡히고 이럴 일이 아니에요. 네요. 그러면 그걸 막 자리를 하는데요. 너무 많이 있네요. 웃음이 이렇게 한 번씩 오래 걸리면서 그냥